공간, 시간, 중력 그거 너 가져 여러분과 난 여행을 떠날 것이다 너희는 성인으로 가는 출발선에서 농익은 젊은 지성들이다 난 너희 파트너이자 안내인이자 보호자가 돼서 어둠의 시면으로 이끌 것이다 내 수업에 온 걸 활용한다 자 우리가 별에 대해서 아는 게 뭐지? 전혀 자리? 전혀 알지 위대한 사냥꾼 오리온자리 이것들은 단지 사랑스런 아가씨들이 소원이나 비는 별들이 아니다 절대 이 별들은 야성적이고 고동치고 억눌려있는 에너지로 가득 찬 발전 아이버트 한슈타인의 업적을 봐 한때는 교수였지 나처럼